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남구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순회 교육인 행복한 권리 누리기를 시행했습니다. 12일에는 역삼위 문화센터에서, 13일에는 일원일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는 19일과 21일에는 개포1동 4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행복한 권리 누리기 교육이 시행됩니다.